가끔씩 가로막힐 때가 있다 불안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싸움을 한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것으로 속을 채우는 사람도 있다 나는 시간을 따온다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나는 집중의 끈을 붙잡고 한 곳에 몰입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미 자유로워진 나를 발견한다 불신과 불안으로 낭비되는 시간들은 곧장 커다란 먹구름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잠식한다 그럴 때 함께라는 것을 떠올리면 더 이상 내 불안 따위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서로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또다시 목표를 향해 뛰어오른다 원하는 곳으로 높이 뛰는 고양이처럼 그 이유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지요 저는 저에게 빛을 축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